다음은 6-5 25,000달러 아 돈 좀 좀 넉넉하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배 지나가고 유압 움직이고 차 지나가고 고정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V자로 접었다가 배가 지나간 뒤에 이걸 펼쳐 내리면 되려나 한번 해보면 알지 케이블 네 이거 도로를 이건데 이거를 돌려서 배에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설치 이거를 복사 뒤집어 붙여 오케이 이런 다음에 보강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반대쪽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유압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유압을 어디다 걸까 여기다 걸면 튼튼하고 좋을텐데 여기까지 뻗을 수 없겠지 아 유압걸대가 마땅치가 않네 일단 걸어보자 아 그렇구나 이거를 철근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 아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 아 여기다 달아 이렇게 유압을 달면 길이는 나오겠지만 힘이 없을텐데 이렇게 유압을 달면 길이는 나오겠지만 아 길이는 길이는 남아도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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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덜컹거리지 않게 최대한 덜컹거리지 않게 하려면 길이 조절 좌우로 흔들린다는 게 또 문제네 1%씩만 죽이려 보자 49% 힘이 없네요 그리고 케이블을 여기다 걸어줘 케이블 짧아 케이블을 쪼금더 길게 케이블이 쪼금더 길게 케이블을 쪼금더 길게 아... 아... 씨... 케이블을 쪼금더 길게 아... 씨...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케이블을 쪼금더 짧게 오케이 이거를 약간 들어 올렸더니 벽에 지지가 안되네 벽에 지지할 거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이건 배에 닿는데 아 배에 닿는데 이렇게 이렇게 웃기잖아 이렇게 무겁고 무거우니까 그런거 아냐 그럼 이거를 양쪽에 똑같이 달아줘 어떻게 달았지 양쪽 무게를 맞추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무게도 딱 좋아 오케이 지지되고 지지가 안되네 지지가 안되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거 하나 더 해줘 나무로 힘 안받으니까 오케이 된거 같아 근데 이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아니 무게 증가 때문에 아닌거 같은데 케이블 갈아 너무 긴가 로프 걷고 로프 걷고 일단 해봐 좀 더 길게 길면 이 배에 닿는데 안 닿겠지 안 닿겠지 이렇게 늘어지니까 약간 더 길게 조금만 더 길게 조금만 더 길게 여기가 왜 부러지지 여기가 왜 부러지는 거야 48% 오케이 이게 너무 많아 47% 아우 불안해 아우 불안해 아우 불안해 아우 불안해 아우 불안해 예산 초과다 이거지 유니스 보리츠 와우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항상 랭킹한 뭐 5위 안에 항상 들어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거 같아 일본사람 같던데 자 그럼 이거를 로프로 바꿔주자 5위 안에 아직 Adding킹한 이뇜 공수 여상 흠 이뇜 정 되고 호Stil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